잡았어? 잡았어? 누구야? 누구야? 지금 쌌어? 난 안 쌌어 알바라도 하고 싶다 아 오늘따라 쇼파가 커 보인다 베네피치 효과가 안 쓴 이번 30분은 좀 피말리는 거 같아 얼마나 반전이겠네 이따가 만나자 다양해 저의 어리숙함과 많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리 하나가 부러진다고 생각하더라도 1등 후보 탑 4 진짜? 진혁이 형이에요? 이번에 준비한 X는 바로 X 도활전입니다 We are K-POP M-NET